K-스타 1호 고란노미나상 Konnichiwa 연우진데스 늘 냉정하고 침착하며 명석한 분해를 가진 엘리트 판사 사이언을 제가 연기했습니다. 법정 드라마 2판4판을 많이 사랑해주세요. 2판4판 이때네 1판‰ 안 괜찮아요 안 괜찮다고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괜찮냐고요 全く 감이合わない 두人의 아이다니 메바에다のは 신발 바쁘시는 거 아니에요? 어머 참데르の嵐に 온나고코로와 유사ぶられっぱなし 우리가 참 보통이녀는 아닌 건데요 그쵸? 뭘 더 바라는 겁니까 나한테? 나나 좀 그렇게 봐주시오 다큐로いつだって恋은 간단히는 없지 이恋의 판결은? 영우신 박은빈 동파 프레쉬한 캐스트에 보낼 냉겟한지와 냉겟한지의 야ぶれかぶれ法廷 러브 코미디 무조건 생각나? 사판사님 좋아해? 사판사님 좋아해? 나 좋아하는 거였어요? 박은빈